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저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있어요 이 중에 근데 다 아닙니다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럽고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조정동이 문제인데요 진짜 골 때리는 거 진짜 골 때리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미디어들인데요 네 TV조선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 논란 보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됐다 네 요건데 지금 정의기억연대 재판 시작됐는데 지들이 썼던 오보 있잖아요 싹 내렸어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기사 삭제 오보를 다 몰래 내린 거야 어떤 오보들을 내렸는지 한번 우리가 야유를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선일보가 정의기억연대에 한마디로 아작을 내놓고 온갖 편파적 보도와 왜곡 오보로 아작을 내놓고 재판 시작하니까 꼬리 내린다 기사들 오보 기사들을 일찍 삭제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조차도 못한 윤미향의 11가지 의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기소하면 돼요 검찰이 기소했다가 무죄 받는다고 애들이 무슨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징계를 강하게 해야죠 근데 이런 거는 검찰 수뇌부의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 운영 지침에 따른 사실은 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기소해서 무죄 나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봐도 기소하기가 쪽팔려 얼마나 심각한 왜곡 보도에 따른 혐의였나 한번 봅시다 단체자금을 유용해서 딸의 유학비를 지출했다 이거 다 사실로 알고 있으시죠 불기소됐습니다 남편 형사보상금 억울하게 감옥 산 보상으로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충당됐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딸의 유학비 단체자금을 유용했다고 믿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얽어맬려고 해도 감이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자금을 유용해서 아파트 사들였다는 거 이것도 뻥으로 늘어났어요 가족 직원들에게 차용했어 그나마 1억 2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 몰아줬다 알고 봤더니 견적서 경쟁입찰했는데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제시한 신문사였기 때문에 채택된 거예요 검찰에서 자기 수사 결과 밝힌 내용이에요 기소 못한 내용 불기소 내용입니다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서 6년여 동안 7,5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어 배임이야 이거 가지고 난리를 걔 난리를 쳤죠 알고 봤더니 부친이 실제로 쉼터 관리자로 근무했고 정당한 절차로 임금을 지급했어 6년 동안 7,500이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버님이 실제 쉼터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100만 원 줬어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를 던졌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저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있어요 이 중에 근데 다 아닙니다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럽고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한 마음 보조금 증복 과다지급 성관이 신고한 예금의 기부금 포함 혐의 없어 홈택스 허위공시 쭉쭉쭉 안성심터 헐값 매각 의혹 배임 아니야 안성심터 불법 증축 의혹 아니야 맥주집에서 1회 회식에 3,300만 원 지출했다는 의혹 이거 다 뻥으로 나타났잖아 여러 차례에서 다른 업소에서 경비 지출한 거 합쳐서 한꺼번에 한 거잖아 근데 하룻밤에 3,300만 원어치 처먹고 돈은 500인간 했어? 그 차액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기꾼처럼 취급하면서 조중동에서 후려쳤잖아요 다 정상회계 처리된 내용이었어요 11개 혐의에 대해서 오보와 왜곡 마녀사냥을 했던 겁니다 조선일보 재판 시작되니까 기사를 삭제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얘들이 하는 누구보다도 악랄한 집단이 저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마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다 가짜였다는 게 밝혀지고 억울함이 밝혀지면 마치 또 억울하게 당했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만약 그 돌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또 그런 행세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역겨워요 이게 뭐냐면 자기 마노라를 엄청 접해다가 경찰을 보면 아이고 누가 누가 이랬어 이런 거야 이거는 분열적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